제19호 태풍 쏠리기 북상하면서 정부가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다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. 행안부는 우선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, 축대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배수로나 배수 펌프장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또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하천 둔치 주차장을 사전에 통제하고 태풍의 예상 경로에 있는 해안 지역에서는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